친구들과 함께 한 번 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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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가볼까요? 그리스도 잘 보여요 그림자 예쁘지? 이제 공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요즘 지금 하늘이 예쁘다니까? 여기 진짜 예뻤는데 벤치에 앉아서 구경하는 거 명지대의 호수입니다 저쪽으로 가볼까? 얘가 개다 막물고기 카메라 기피하는데? 아 그러지 마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 딱 물에 비치는다고 예쁘다 우리 저녁은 뭐 먹지? 나 공부도 안하고 지금 저녁 걱정부터 해 여기는 열람실이고 여기로 내려가면 무엇이 있는지 응원단에 꽃이 시작되지 클래스 열어나? 모르겠다 한번 가볼래? 벤치가 있지요? 목이 엄청 많네 맞아요 목이 밥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스팟이죠? 이거 봐 진짜 예쁘다니까? 공감해줘 아 이거 진짜 막혔네 이럴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예쁜데 이거 열 체크해야 돼 이거 열 체크해야 돼 32도 내 안경 까매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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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의 안경을 왜 검은색으로 가진가 언니 물고기 보러 갈래? 갑자기? 응 먹어 이거 캠트 할 때 꼭 오는 곳이라고 니모 니모 나 그거 학식 이거 학식 여기 아쿠어리움이야 이 탱경 car 동선 산책 한국인도 이런 한국인도 모바투 한국인도 어 이거다 빨리 찾았다 다짐 한국인 한국인도 한국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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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